안녕하세요. 그기인데도 인사도 많이 오나봐서 그랬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또 참고 싶으니까 찍어서 말해요? 평소에는 굳이 못했어. 평소에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안오다가 오랜만에 안오니까 공간 하나 같지 않고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는 쉽게 오기 힘든 인사동에 오니까 되게 새롭고요. 새롭고 더 많이 보게 돼서 좋아요. 인사도 각각이 너무 예쁘고요. 새로운 경험에서 너무 좋아해요.